이 영상은 간접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녕 여러분! 씬님입니다. 여기는 KCON 2015 컨벤션 현장이에요. 오늘 여기서 아이오페랑 함께 재미있는 코스프레 메이크업 시연을 할 건데요. 지금부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과연 이 외국인들이 한국 한류에 열광하는 이유가 뭘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KCON에 왔으니 KCON에 오는 자랑스러운 한국 아이돌 메이크업을 해봐야겠죠? 원래 블락비 지코 메이크업을 하려다가 저번에 한번 지코를 업로드해서 이번에는 P.O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블락비 헐 때 P.O가 빨간색 핑크머리를 하고 핑크 눈썹을 그리고 되게 비비드한 메이크업을 했잖아요? 오늘은 P.O에게서 영감을 받은 비비드한 여름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먼저 수분크림을 잔뜩 발라주세요. 아까 토리랑 렬이랑 친구들이랑 벌칙 게임하다가 얼굴에 립스틱을 그었는데 착색이 돼서 안 지워지네요. 좋네요. 이번 기회로 과연 이 아이오페의 인텐스 커버 쿠션이 얼마나 잘 가려지는지 테스트해볼 수 있겠어요. 이번 KCON 때 아이오페 패널로 참가를 해서 아이오페 쿠션으로 화장을 해볼 건데요. 아이오페 쿠션 다 써봤는데 인텐스 커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미국에서 내내 건조해서 파우더리스는 진짜 쓸 생각도 못하고요. 이 쿠션으로 연명했던 것 같아요. 역시 쿠션은 아이오페가 시작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쿠션에 대한 편견을 좀 없어졌다고 해야 되나? 다음은 미샤의 캐치파이어 섀도우로 손가락 한마디만큼 눈두덩이에 발라줄게요. 쿠션 쓰면 단점이 요렇게 좀 시안커플에 끼이는 크리즈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럴 땐 프라이머나 파우더를 눈두덩이에 발라서 해결할 수 있죠. 다음은 브라운 펜슬 아이라이너로 점막과 속눈썹 사이사이를 채워줄게요. 요거 좋냐고 했더니 리아이오니 라믹건이 둘 다 그거 좋아! 라고 해서 저도 좋아하려고요. 언더에 점막까지 채워서 그려주세요. 다음은 독특한 컬러를 발라볼건데요. 일렉트릭 팔렛에 있는 보라색이에요. 아이라인이 마르기 전에 발라주면 같이 합체돼서 굳어서 발색도 좋아지고 오래가는 것 같아요. 여름에는 요런 느낌의 비비드한 섀도우도 재밌게 사용해볼 수 있겠죠. 어 아까 벌칙으로 그어놓은 립스틱 자국이 아직 남아있네요. 인텔스 커버 쿠션으로 또 한번 가려주세요. 매우 잘 가려지는데 중요한 건 웬만해서는 쿠션으로 화장하고 얼굴을 만지지 마세요. 조신하게 다녀야 한다는 말이죠. 피오는 핑크색 눈썹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상한 핑크색 액체를 좀 만들어보려고 해요. 먼저 섀도우를 스크롤 브러쉬로 살살 갈아서 가루를 내주세요. 그리고 집에 있는 크림이나 에센스 등을 섞어서 눈썹을 그려줍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착색돼요. 집에 와서 세수를 3번 해야 없어져요. 그거는 뭐 알아서 해결해주세요. 다음은 아나스타샤의 아이브로우로 눈썹 외곽을 좀 더 잡아줄게요. 붓으로 그릴 수 없었던 디테일한 선들을 그어줍니다. 다음은 요새 잘 쓰는 더샘의 레드브라운 브라우 카라를 한번 올려주고 액체가 마르기 전에 아까 스크류 브러쉬로 핑크색 가루를 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더 올려주세요. 자 이제 눈화장은 의외로 쉽게 완성. 다음은 피오의 길쭉한 얼굴을 만들기 위해 쉐딩을 해줄 건데요. 사선으로 커팅된 브러쉬에 브론징 컬러를 발라서 얼굴을 갸름하게 바꿔줄 거예요. 다음은 하이라이터를 할게요. 이미 쿠션으로 인해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긴 하지만 더 반짝이도록 해볼 거예요. 그리고 코 쉐딩도 할게요. 피오는 코가 길죠. 위간 사이에 수직으로 발라 강조해주시고 양쪽 콧볼에도 발라 코를 일자로 길어보이게 만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입술을 해볼게요. 피오는 입술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핑크색을 입술에 발라서 끝내줍니다. 근데 피오는 너무 피오같이 생겨서 따라하기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케이콘에는 이대로 갔지만 오늘은 좀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피오의 슬램덩크 강백코 머리를 만들기 위해 천재 헤어 유튜버 려리님을 섭외했습니다. 려리님께 제 머리를 맡겨보도록 할게요. 마침異님께 제 머리를 맡을 때 언제 왔어요? 찾고 있었어. 미션 님 아니세요? 거짓말이야 이거 다 연출된 상황입니다. functions so much like m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액션. 완성. 안녕하세요! 저는 신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그리고 유튜브에서 메이크업 채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 Cosplay Makeover 여기 안녕하세요! 저희 작년에 그리고 Cosplay 101 Session 와우! 요거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유! 아이고 아, 라이틴 다 지금 그녀는 고소리를 하그라맡 눈에 여기를 털우고 그리고 το belly 얼굴을 수ли 눈, eyebrow, inner corner, outer corner, bottom line, lash line I bought a mascara called Better Than It's kind of culture shock to me And the blusher from NARS Or what? You can say it in America You can say it in America Oh, yes, guys! I remember you, I remember you was blonde hair, right? I was blonde Aw, thank you so much You made my whole day You're so pretty You made my whole day I don't think I'm so pretty I'm so pretty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이오페와 함께 아이오페와 함께 이렇게 메이크업 쇼를 마쳤습니다 이건 진자래요 그럼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짜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